엄마, 엄마는 책에 잘 말씀하시오. 얘야, 넌 이 참 소중한 존재인 엄마이고 너는 엄마의 선물이야. 그러니 엄마, 그거 아세요? 엄마야, 엄마는 책에 뭘 이뤄야 하세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엄마, 엄마는 책에 받을 때 내 몸을 이뤄야 하세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빠, 아빠는 제게 늘 말씀하십시오. 얘야, 너는 두 개보다 예쁜 동시아다. 아빠가 웃는데 너는 다 쓸게 동시아다. 아빠, 아빠, 그거 아세요? 아빠야말로 저의 영원한 동시아이오. 아빠가 파도치는 것, 항상 부지런 하늘이죠. 사람이 들어오는 것, 늘 새로운 하늘이죠. 안 빠진 명도의 말씀, 안 들었지만 안 빠진 세계바다인 고마라입니다. 일어난 하늘 보여주시고 내로는 제가 눈으로 주실 수 없나요? 아빠는 바다이고 바람입니다. 가끔씩 제가 아빠 속을 썩여드려서 아빠가 저녁을 해 아주 뱉으실 때면 그거 아세요? 아주 풀면 저도 웃어요. 하지만 아빠, 이 다음에 제가 어른이 되면 아빠의 밝은 눈이 영이야 기가 뱉으실 때요 아빠가 고신고 야한 고소고 사소고 아케아이게 해요 아빠가 날고 바람이 세요 아멘